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모르겠어. 우리 한 번? 우리도 나와? 근데 어저께는 그냥 어떤지 못 보니깐. 얘네도 오는 거야. 성섭이? 특히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되잖아. 더 이상 혹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마지막까지 집중들 좀 해주고 오늘은 엄업하고 7대5하고 수비공격 나눠서 수비수들은 크로스에 대응하는 거 위치 그런 거 잡는 것 좀 훈련할 거고 공격수들은 또 움직임 가지면서 슈팅하는 거 그거 하고 간단하게 한 1시간 10분? 그 안쪽으로 해서 적금이 이렇게 약속되는 게 있고 지윤이 이해한 거야? 네 아쉽게 홈을 보라 진짜? 넌 그런 거 딴짓하더라 아쉽게 홈을 보라 아냐, 아냐 아쉽게 홈이 미스 미스 bar 미스 미스 인연아! 바로! 바로! 진영아 물러나와, 우리 둘이. 진영아, 확인해! 나야, 수리 안 좋아. Plus, 수리 안 좋아. 우리, 그렇게 서 있으면 더 부위겠어! 나, 여기야, 정답. 하나, 다시. 나, 지지. 신연아, 뒷꿈치로 좀 뛰자. 다시 말해볼게요 아, 연습이 와 저희 여러분 연애 못해요 아, 이제 왔다가 여기가 아, 된다 안 되냐, 안 돼 안 돼,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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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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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안 돼 아, 어, 어 어, 어, 어 어, 어, 어 어 어 네 방구치, 콜란드 애들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앵테일은 푸짐해 콜란드 나온다! 마지막에 작은 사람! 와, 먹어준다, 먹어준다 고샵! 땡큐! 고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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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안되냐? 아까 말하다가 잘 이러나야 돼 이게 너무 왔는데, 내가 거리가 몰랐게 고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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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찢어졌어, 찢어졌어 올려, 편집해주세요 알죠? 올려, 올려? 편집해야 돼요, 편집해주세요 지켜볼게요, 그럼 또 어깨 여기까지 올라가고 고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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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되는데 네? 잘하도 돼요? 안되죠 X맞았는데 뭐라, 뭐라, 뭐라 해보래? 계란후라이 터지는 거? 썸네일 사에서 뭐할래? 아, 이러는 거 우리는 우승을 해야 되고 홈표가 이래야 되는데 모르겠어요,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팀이 왔고 또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형이 다 들여다보진 못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은 온 팀에서 온 선수들도 좋은 대우를 받고 온 선수들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네가 너네가 오래 팀에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표를 다 같이 똑같이 생각해야 돼 뭐 누구 하나는 경기를 나가든 안 나가든 똑같은 거야 그거는 기분이 좋든 안 좋든 형이 나가든 안 나가든 똑같은 거야 형 서로가 승격을 하고 또 우승을 하고 우리 그거에 가고 싶은 그런 목표를 다 둬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거 없이 운동하지 말자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시즌 들어가고 진짜 이제 이제 진짜 시작이 나나 이제 뭐 우리가 막 우리끼리 뭔가 어떻든 간에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그냥 자기 할 거만 바꾸고 또 우승을 하고 진짜 좋은 성적을 내려면은 경기장에 들어가서 먼저 나가는 사람들은 특히 더 자기 것만 해선 안 돼 더 뭐 뭐 주어진 임무가 그런 임무를 처음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조금 어색한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부터라도 더 팀에 들어와서 이 팀이 승격을 하고 우승을 하고 하는데 마음을 다 같이 하자고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? 형이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요? 네 그래서 더 많이 뛰고 더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밑에 선수들한테 밑에 선수들한테 공기부여 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운동장 나와가지고 운동할 때도 똑같아 운동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승격을 하고 싶고 우승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운동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? 네 수고했고 내일 마무리 잘하고 가자 노력stellung 10시 점이 얼마 안 남았고 준비 잘해가지고 또 올해는 목표를 한 번 이룰 수 있도록 의식을 생각해요 좋았습니다 와아